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스쿨존에 주차된 차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야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불편하다. 아파트 입구, 스쿨존 거기에 횡단보도까지 있는데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안 보이고 제발 그런 곳엔 주차하지 마세요라며 글을 마칩니다. 댓글에서는 진짜 스쿨존에 주차하는 사람들 너무 싫다, 참 생각 없이 행동한다, 계속 신고해서 못하게 해야 한다며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소식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규정 속도 30km인 스쿨존 속도를 보행자가 적은 야간에는 제한 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를 첨부하면서 스쿨존 희소식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게시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요. 주말이 빠진 게 아쉽다. 30km 제한은 너무하다. 급브레이크 수준이다. 진작에 했어야지 어린이 없는 보호구역, 아이러니 등 평소 스쿨존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밤속도로 달리다가 낮에 헷갈려서 그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곳은 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현재 전국 8곳만 시범 운영 중이니 아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의 아이들 안전교육도 시급해 보입니다. 한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일명 스쿨존 놀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이라 차가 서행하는 것을 악용해서 도로에 누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며 운전자를 놀라게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애들이 겁이 없네. 보면 볼수록 운전자가 불쌍하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너무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쿨존 온라인 민심이었습니다. 비티비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